안녕하세요 스피커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동작을 배워보려고 해요.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봅시다. 오늘은 되게 재미있는 변형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썸네일을 보셨듯이 쩜쩜쩜 느낌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름은 땅땅땅 이건데 땅땅땅 말하기도 좋잖아요.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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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을 나갈 건데 땅땅땅땅은 제가 1, 2, 3 빡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변형된 동작이 생겨요. 1, 2, 3, 4, 5, 6, 7, 8 일반적으로 가는 박자가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이렇게 가지만 제가 안무를 들어갈 때 이번에 이 곡에서 이 동작이 들어갈 때는 바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동작이 가면 이렇게 가셔요. 이게 정상적으로 큐드릴때는 가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가끔 저도 박자를 놓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 동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이렇게 올려요. 가끔 안무 영상 올라올 때 이 동작이 나오면 꼭 5, 6, 7, 8 이렇게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변형된 동작이 1, 2, 3, 4, 5, 6, 7, 8 갈 때가 있고요. 스피카가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에이 딜라일라 이건 딜라일라이잖아요. 딜라일라 공연 영상에는 이 동작이 없는데 제가 수업 때는 동네 꼬마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에이 이렇게 나가는데 동네 꼬마를 스피카로 바꿨어요. 그래서 스피카가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에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를 1, 2, 3, 4 이렇게 줘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땅땅땅 빵 드리면 기본적으로 원래 먼저 들어가는 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제가 곡 들어 가기 전에 이 땅땅땅땅이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주세요. 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가시면 됩니다. 어깨가 빠지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선을 가는 방향을 보면서 싱글처럼 해주면 됩니다. 달리면서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5, 6, 7, 8 2, 2, 3, 4, 5, 6, 7, 8 갑니다. 5, 6, 7, 8 5, 6, 7, 8 자 두번째 동작 가볼게요. 페달링 가면서 가보겠습니다. 1, 2, 3 자 바로 가시는 거예요. 바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가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변형된 동작 세번째 거 가보겠습니다. 땅땅땅 빰 가보시는 거예요. 가봅시다. 1, 2, 3, 4, 5, 6, 7, 8 스피카가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8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아시겠죠? 동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번 2번 땅땅땅빵 땅땅땅빵 3번 1, 2, 3, 4, 5, 6, 7, 8 아시겠죠?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가끔 박스를 가다가 박스가 지겹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가끔은 바꿔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땅땅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땅땅땅 이름이 없는 동작인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 땅땅땅땅에서 땅땅땅 갈 때 핸들에 머리를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히 타시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이 동작은 방탄소년단 아이돌 안무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음에 올라갈 안무 영상에도 들어간답니다. 안무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잘 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운동 후에는 땀 흘리고 찬바람 맞으면 감기 걸리기 제일 쉬우니까 쉬는 시간에 꼭 수건으로 목 두르시고 다니시고요. 따뜻한 음료 많이 드시고 아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NG 영상 보고 가실게요. 이름은 야 니네분 다시 왜 이렇게 웃긴 해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땅땅땅땅 이름은 땅땅땅 이렇게 귀여워 땅 아이고 자 이 동작은 이게 정상적으로 들 네 이게 정상적으로 들 아 선생님 틀었어요? 아 오케이 땅땅땅땅 땅땅땅